안녕하세요 햄토피아입니다. 햄스터를 반려하다 보면 수많은 고민들과 질문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햄토피아 채널에서도 집사님들의 고뇌가 담긴 질문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집사님들의 질문을 추려서 만든 Q&A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꾹 눌러주세요. 시작하기 전 해당 답변들은 모두 햄토피아의 주관이 담겨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햄토피아 핸들링을 시도하려고 하면 안오고 자꾸 물려고 해요. 핸들링이 만약 초반이시라면 햄스터가 우리의 손을 경계해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인내심을 가지시고 꾸준히 노력하시다 보면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답니다. 수면양말을 은신처처럼 써도 되나요? 수면양말 재질 특성상 햄스터의 발톱이나 발목이 걸리기 쉬워서 보통 추천드리지는 않는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홈페이지에 판매되고 있는 천 제품들도 모두 수의사의 처방이나 추천이 있을 때만 사용하시라고 되어 있답니다. 가격적 햄스터에게 안전한 코코넛 은신처, 도자기 은신처, 나무 은신처를 사용해주세요. 햄스터가 오줌을 싼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무톱밥의 경우에는 좀 더 샌돌한 색이 되고 약간의 냄새가 날 수 있어요. 모래에서 쌌다면 동글동글한 미니 감자를 캘 수 있답니다. 햄스터가 먹었던 음식을 볼주머니에 저장만 하고 안 먹는데 괜찮나요? 햄스터가 도시락을 싸고 날씨 좋고 바람 좋고 여행 온 기분을 즐기고 싶나봐요. 아직 안전한 장소를 찾지 못했거나 볼주머니에 넣어두고 꺼내 먹으려는 것일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햄스터가 사나운데 친해질 수 있나요? 물면 많이 아픈가요? 햄스터가 진심을 다해 물면 정말 아프긴 아파요. 핸들링 초반에 햄스터가 무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직은 우리의 손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고 위협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밥이랑 간식은 어디에 보관해야 하나요? 밀봉해야 하나요? 간식들은 안 녹나요? 사료와 간식을 밀폐된 용기에 담아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서늘하고 건조한 실온에 보관하시거나 고온다습한 여름 같은 계절에 벌레 침입이 걱정되신다면 냉장 보관을 해주시는 것이 좋답니다. 온도에 따라 녹을 수도 있는 드롭스 종류의 간식은 냉장 보관을 추천드려요. 오늘 입양한 햄스터가 물, 음식 잘 안 먹는 건 정상인가요? 낯선 케이지에 적응기가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조심스러워하는 단계일 수 있어요. 아마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는 야심한 밤에 나와서 물도 마시고 밥도 먹고 할 거예요. 은신처에 자꾸 오줌을 누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래존에 은신처를 놔도 될까요? 배변 훈련이 되지 않은 햄스터는 은신처에서 보통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청소를 해줄 수밖에 없답니다. 푸딩 눈 주위에 털이 빠지고 피도 약간씩 나는 것 같아요. 피부병인가요? 이야기로만 들어서는 자세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받으려면 수의사에게 가보는 것이 좋답니다. 조금이라도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면 꼭 병원에 방문해주세요. 햄스터 사료 급여량이 궁금해요. 사람마다 답변이 다 달라서 헷갈려요. 햄스터 몸무게 기준 10%에서 13% 급여하시면 되지만 그건 제공한 사료를 모두 먹었을 때 이야기고 보통은 사료를 조금씩 남기기 때문에 최대한 편식하지 않는 사료를 찾아주시는 것이 좋답니다. 햄스터가 사료를 얼마나 남기는지 확인하고 보조사료나 간식을 알맞게 급여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큰 아기는 핸들링을 어떻게 하나요? 어린 아가들하고 방법은 유사하지만 다만 이미 손에 대한 경계심이 심할 수 있는 상태이니 핸들링이 더 느리게 진행될 수 있어요.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답니다. 오늘은 이렇게 햄토피아에서 준비한 햄스터 Q&A 1탄 영상이 끝이 났는데요. 집사님들이 궁금해하셨던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혹시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질문해주신다면 Q&A 2탄 영상으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